아련한 봄날 우리 시간 다 잊었어도 난 괜찮아 사디카 폼 강민혁 옹씨에물르카 제가 약 2년 반 만에 솔로 팬미팅으로 태국 방콩에 다시 찾아가게 됐습니다 벌써 2년 반이나 지났네요 지난번 팬미팅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냈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이번에도 저와 함께 좋은 시간 함께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18년 2월 24일 방콩 MCC홀 at the mall 반카피에서 만나요 거쿵카 쪼깐나컵